네 안녕하세요 쇼비드의 뎀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주란! 모든 플랫을 켜놨기의 플랫을 관리하는 플랫 관리용 킷 세트입니다. 뮤직 로매드 플라잇 플랫 플리시 킷이구요 가격대는 24,900원 이번에는 녹슨 플랫이나 산화된 플랫 관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킷이네요. 안에요! 플랫 관리에 필요한 장비들이 들어있어요. 딱 보시면요 우선 이 산화젤, 산화된 부분을 닦아주고 플랫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크림 젤 타입의 크림이 하나 들어있구요 안에 보면은 플랫 사이즈별로 지판을 보호할 수 있게끔 소형, 두형, 중형, 대형, 모형의 플랫별로 이제 잡아줄 수 있는 플랫 가드가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현악기에, 플랫이 달린 현악기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이 천까지 함께 동봉이 되어있네요. 이 사용법은요 지금 여기 스트링이 달려있는데 플랫이 녹슬다 보면 스트링 수명이 굉장히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수명이 다 하게 돼요. 그래서 플랫을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스트링을 먼저 없앤 다음에 지금 중형 얘는 중형으로 플랫이 딱 되었네요. 그리고 이 가드, 플랫 가드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알루미늄 느낌의 철로 되어 있어서 모든 쉐입의 기타, 지판에 맞게끔 제작이 되어 있구요. 자 이렇게 우선 지판을 보호한 다음에 여기에 크림을 발라줘요. 아니면 직접 바르기 좀 그러니까 여기에 크림을 소량만큼 묻힌 다음에 이렇게 해서 플랫을 닦아주면요. 여기 있는 산화된 녹슨 부분들이 깔끔하게 없어지는 효과를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우선 기타라나 현악기를 연주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플랫인데요. 그 관리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을 하나의 킷으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킷을 이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. 플랫 관리용 세트, 뮤직놈에 대해서 나와온 플라임 플랫 플리시 킷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 크림writer 크림피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